파주시 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최근 경기도가 국방부에게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0월 확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인프라 콘텐츠도 확충됨에 따라 캠프그리브스의 위상과 공간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혜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MZ 남방 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미군 철수 이후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건축물 원형을 그대로 살려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임진각 평화곤돌라 탑승객을 대상으로 당시 볼링장을 개조한 전시관 갤러리그리브스만을 개방해 관광 범위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와서 여기 갤러리그리브스밖에 탐방을 못하니까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10월 캠프그리브스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최근 경기도가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역사공원으로서 확대 개방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미군부대 건축물을 원형 보존한 역사공원으로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확대 개방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DMZ에서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대 개방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10개 동으로 전시관람 범위도 확대됩니다. 관광객들은 옛 미군기지의 흔적을 더 가깝게 둘러보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캠프그리브스의 장소 구석구석을 거닐 수 있게 됩니다. 개방을 통해서 DMZ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전시 컨텐츠를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복 입기, 군문질 만들기 체험, DMZ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체험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캠프그리브스의 확대 개방이 재미와 역사적 의미가 모두 공존하며 가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한혜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